상업용 부동산 임대 가격 지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.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분기 전북지역 사무실 임대 가격 지수는 전 분기 대비 0.35% 하락해 부산 다음으로 낙폭이 컸습니다. 중대형 상가 임대 가격 지수는 전 분기 대비 0.21% 하락하면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5번째로 하락폭이 컸고 소규모 상가 임대료는 0.33% 떨어져 전국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. 중대형 상가 임대료는 0.36% 떨어져